오, 금비, 지하국 대적 겔라예요. 오, 이 카드 멋있다. 오, 이 카드 멋있다. 핸드폰으로 하는 거야? 줘봐, 나도 해보자. 내 건데. 야, 너 몇 학년이냐? 나 5학년. 다 6학년이거든? 아, 정말. 내가 형 안 해. 줘봐. 핸드폰으로 하는 거야? 내 건데. 해보자고. 뭐야. 왜 울어? 어, 내 카드. 놀이터에서 어떤 6학년 형아가 내 카드 뺏어갔어. 어... 으... 뭐라고? 걔 지금 어딨어. 같이 노는 것도 아니고. 뺐서가? 어디야? 저기 놀이터. 놀이터? 오... 저영아 인간계의 캐릭터 어쩐죠? 야! 너 그 카드 니꺼야? 이거? 나 빌린 건데 너 몇 학년이냐? 나 6학년 나 중학교 2학년이거든? 니가 뭔데 내 동생 카드 뺏어 가냐고 또 하드 당장 내놔라 이럴 때 누나 최고 형제끼리 싸울 때 유형 누구야? 누가 내 요플랩 먹었어 누구야 오리언 너지 너가 내 요플랩 먹었지 나? 나 아니야 맞잖아 너가 내 요플랩 먹었잖아 나 아닌데 아 진짜 왜 먹냐고 내 요플랩 내가 완전 아몬드랑 같이 섞어먹으려고 남겨놓은 건데 아 아몬드까지 다 먹었어 아 진짜 엄마한테 다를 거야 엄마 엄마 왜 왜 또 야단이야 엄마 오리언이 내 요플랩도 먹고 아몬드도 다 먹었어 아유 리온이가 먹었어 어떡하니 누나니까 참아야지 누나니까 참으라고? 더 짜증나 오 트로피 예스 예헤이 나는 화나 죽겠는데 웃어 구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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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리온 아이스크림까지 내가 다 먹을거야 다음날 어? 내 아이스크림 어디갔지? 다 사라졌어 아 아우 매워 누나가 내 아이스크림 다 먹었어? 그래 내가 다 먹었다 이게 내 복수다 내 건데 왜 다 먹냐고 아 너도 내 거 다 먹었잖아 빨리 놔라 누나가 먼저 놔라 네가 먼저 놔라 하나 둘 셋 하면 놔라 하나 둘 셋 하면 놓는 거다 하나 둘 셋 네가 먼저 놔라 놔라고 했다 싫다고 했다 뭐야 너희들 왜 그래 형제들끼리 맨날 조용하는 날이 없어 너네는 맨날 그렇게 형제들끼리 머리치 잡고 싸우니 응? 왜 그래 오비키 내가 먼저 요플레 냉장고에 됐는데 요런히 지껏처럼 묶고 응 울지 말고 침착하게 말을 좀 똑바로 해봐 그리고 내가 엄마한테 말했는데 엄마가 왜 누나니까 참으라고 그래가지고 어 누나니까 참으라고 해서 서운했어? 어 그랬구나 리온이는 왜 왜냐면 누나가 먼저 누나가 먼저 또 기억이 안나? 그렇게 돌아서면 기억 안 날 일 돼가지고 그렇게 머리 잡고 싸워야 되겠어? 빨리 미안해 해 미안해 빨리 괜찮아 해 괜찮아 너도 미안하다 그래 다음날 다음날 너 이거 손가락 위에 올릴 수 있어? 이렇게? 오 나 해볼래 당연히 할 수 있지 오 잘한다 아유 우리 축구부 스타일에서 싸우기는 어휴 저 하늘의 달처럼 술 놓은 별처럼 반짝이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숨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야 멋있다 야 나 한번만 해보자 야 나 한번만 해보자 내 건데 너 건데 한번만 해보자고 줘봐 나 6학년인 거 알지? 야 한번만 해보자고 아 진짜 나 6학년인 거 알지? 나 한번만 해보자고 아 진짜 너 또 내 동생 괴롭히냐? 너 또 내 동생 괴롭히냐? 누나 누나 이 형이 내 줄넘기 뺏어갔어 아니 줄넘기 내가 얘 가르치고 있었지 하하 뭐 너 줄넘기 잘해? 나 줄넘기 좀 하지 나 줄넘기 우리 학교에서 원탑인데 너 줄넘기 대결해가지고 나한테 지면 내 동생한테 줄넘기 돌려주고 조용히 집에 가라 그럼 내가 이기면 이 줄넘기 내 거다 누나 오리온 누나 믿지? 응 룰은 간단해 누가 더 2단 줄넘기를 오래하나야 올리라 이리와 하나도 오리온 그 대한 나의 가벼운 나의 일렴 아 어렵다 유튜브에서 어떻게 알려줬지? 다시 보고 해봐야지 우와 멋있다 마술카드야? 응 너 돈 많다 줘봐 내 건데 너 몇 학년이냐? 5학년 너 5학년이지? 나 6학년이거든 줘봐 아 진짜 왜 이렇게 화가 났어? 또 6학년 형아가 내 거 뺏어갔어 뭐? 6학년 걔 지금 어딨어? 몰라 집에 먼저 갔어 왜 넌 뺏기고만 다녀 태권도는 뭐 하러 다니냐? 내가 다음에 만나면 태권도로 다 혼내줄 거야 아 다 방법이 있어 이렇게 뺏기고 있을 수만은 없지 다시 찾아와야겠어 다시 찾아와야겠어 다시 찾아와야겠어 아сть 다시 찾아와야겠어 다시 찾아와 다시 찾아와야겠어 아니 이거 재밌냐? 이거 재밌지 내가 진짜 멋진 마술 보여줄까? 돈 계속 나오게 하는 마술 이런거라도 되냐? 형 만원짜리 한장 있으면 그걸로 내가 마술 보여줄게 뭐야 만원짜리 계속 나오는 마술이야? 봐봐 아주 좋은거야 깜짝 놀랄거야 잘 봐 형 돈이 있지? 여기 카드가 있지? 내가 이렇게 사는 순간 돈이 사라져 뭐야 내 돈 어디갔어? 형은 진짜 좋은 일 한거야 뭐라고? 방금 그 돈은 브루이오톡기에 쓰였어 아 빨리 내 돈 내놔 형이 낸 돈으로 방금 배고픈 할머니가 밥을 먹게 됐어 아 뭐야 나한테 진짜 없어 이거 브루이오톡기에 쓰였다니까 아 뭐야 내 돈 내 돈 내 돈 내 돈 내 돈 내 돈 내놔 내가 돈 내 돈 내 돈 내 돈 내 돈 내 돈 내 돈 할머니, 이 사과 얼마예요? 이거 5,000원 이거 팔면 집에 가시는 거예요? 가야지, 그래 가야지 저 사과 주세요 그래요 여기요 할머니 거스름돈은 됐어요 아유, 그럼 안 되지 받아가요, 여기 5,000원 아니에요 할머니 빨리 집에 들어가세요 고마워요 학생 그 사과 아주 귀한 데 쓰세요 안녕히 가세요 저 하늘의 달처럼 너가 호석이 친구니? 네 호석이가 태권도 재밌다고 추천해 줬니? 네 그래, 재밌게 잘해보자 네 자, 오늘 새로운 친구 일어나보자 자기소개해볼까?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, 저는 6학년입니다 어, 6학년 형아? 응, 6학년이고 이름이 뭐니? 제 이름이 6학년이에요 이름이 6학년이라고? 네 성이 6시야? 이름이 학년이고? 네 그래, 학년아 너는 몇 학년이니? 뭐라고? 뭐라고? 크게 말해봐, 안 들려 5학년이라고? 아, 그렇게 크게 말하면 어떡해요 뭐야, 5학년이었어? 왜 형인 척 했냐? 아니, 내 이름이 6학년이라고 오, 아우 아우 자, 제가 이제 발차기를 할 건데 오늘은 앞차기를 할 거다 반장이 나와서 10분 보여주자 네 얍 자, 자, 이렇게 하는 거야 줄 서서 한 명씩 해보자 네 네 나이스 타운 야 야 야 학년아 더 세게, 더 세게 보자 야 야 학년아 이렇게 해서 어, 여기를 탁! 차는 거야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해서 탁! 앞으로 차는 거다 알겠지? 다시 한 번 해볼까 야 야 탁! 그래 오늘 처음인데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잘하는 거야 좋아 좋았어 앞으로 가야지 구독 자, 오늘은 마지막으로 이 격파를 해볼게 네 격파 세게 한 번에 한 번에 패각해야 된다 네 잘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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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아주 멋졌다 할 수 있다, 세게 한 번에 야 야 야 한 번만 더 잘할 수 있어 한 번에 세게 한 번만 더 더 세게 할 수 있어 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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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2 10 20 이역 8 전은의 달처럼 수도은 별처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